1. 꼬마집사 주변에 살고 있어요 주변에 살고있어 주변에 살고 있었어요 주변에 살고있어요 주변에 살고있어요 나의 반응 나는 이 맛을 위해 나중에 먹어서 나의 반응 나는 다인들에 나의 반응 나는 이 반응 나는 이럴 나는 바로 나의 반응 나는 아래가 하하 너는 안가고 이리와 너는 안가고 나한테 안가고 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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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옳지. 손으로만. 됐어? 옳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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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그래서 이거 아 받은 프렌드? 그냥 해 보면 이쪽 살짝 한 거랑 안 한 거랑 차이 엄청나는데 쟤는 나이프를 쓰긴 해요 좀 더 잘 뽑히는데 얘가 아플까봐 많이 뽑히니까 원래 나이프를 뽑는데 아플까봐 손으로는 아플까봐 우주눈인데 이렇게 할까 아무도 없어 아이 시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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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마주자 하아 나 처음 전생 처음이네 여기는 잘 된 거고 색깔이 원래 얘 색깔 나오네 이거 안 해주면은 피부에도 안 좋고 그리고 어차피 죽은 털이라 미리 뽑아서 피부에서 기름도 나오고 그래야 피부병 같은 것도 안 걸리고 그리고 뽑아야 이 털을 뽑아야 저 파인처럼 딱딱 약간 좀 거칠거칠한 털이 얘가 변하는 거예요 얘 하나를 뽑으면 거기서 두세 가닥의 부드러운 털이 나오면서 자라면서 뽑아주는 거예요 뽑아야 얘 모질도 튼튼해지는 거예요 이 털을 뽑아야 돼 빨리 하자 어? 뭐 일 있었어? 뭐 일 있었어? 뭐 일 있었어? 아빠가 뭐 하겠어? 아냐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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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어메어메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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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묻어 이게 자라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이게 자라면서 뻣뻣해지는 거예요 와아 안쳐 완전 서운하지? 괜찮지? 이게 또 빠르잖아? 너도 훨씬 편하지? 짤 놓으면 안될까? 아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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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손 드시구요 자 손 드시구요 졸려 졸려 좋지 너도 솔직히 뽑히는데 졸렸지? 그래 그런 기분인거야 얘 졸렸잖아 이거 도저가지고 잘 안 된다 빨리 여기가.. 긴장어졌어.. 교본이 없고.. 아까 교본처럼 올리고 싶은 것도 있었거든 우선은 이제 대기해야지 대기야.. 하니 얘 예뻐졌네 얘 예뻐졌네 되게 착한거야 우주 난리나요? 아니 보통 하니도 이러면 되게 괴로워하는데 얘 아주 그냥 손해 예뻐졌네 가슴만 한 번 쭉 나이끄랑을 하셔서 가슴만 한 번 쭉 나이끄랑을 하셔가 이제 못 가슴이 예! 아 어떡해 이리 와봐 아.. 응 그 포스트 좀 뿌려줘요? 흐하하하 네 우와 어허 고맙다 한 번데 여기가 요거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